구니북부강 마리수야 아니 아침에 갔거든 찌렁이 가지고 찌렁이만 먹죠 아니 진짜 좋다시야 네 오늘 10월 며칠이야 9월 10일 네 구니북부강입니다 생자리 팠다고 하네요 네 구니북부강에 이쪽으로 가시고 싶은 분 계시면 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추석날 오후 아침에 9시에 찌렁이 4통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찌렁이 낚시를 했답니다 생자리 팠어요